대전 시티즌이 브라질 일부리그 포르탈레자와 플루미넨시 구단과 함께 국제교류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협약을 통해 대전과 양 구단은 선수 이적 시 우선협약을 전제로 구단 대 구단 계약으로 선수 영입을 할 수 있으며, 선수 무상임대와 이적 관련 조항도 포함돼 있습니다. 대전 시티즌과 양 구단은 협약을 통해 우수 선수와 유망주 수급, 중개인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.